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, 홍비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결체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인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려는다 요구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. 정권 차원도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. 전쟁이 아닌 평화를, 군사적 회법이 아닌 외교적 회법을 전원세계가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. 굳이 여야 보수신보, 인연과 진영을 초월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 온전히 담도드립니다.